오늘 출근길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으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도 가까이 내려가 있고요. 파주는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지며 춥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 추위는 풀리겠지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대기 상태는 좋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부 내륙에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9도, 인천 7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지역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는 대체로 10도까지 올라가겠고요. 경기 남부도 10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 충청 이남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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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